오 택어 오늘 잘 지내 일루수였는데 난 또 남은 거 따르라고 할 줄 알고 이렇게 갖다 놓고 남은 것도 내가 잡으러 갈 곳 봤잖아요 아 이리 와봐 저거는 아 개귀여 개귀 모든 걸 이렇게 하시니 배우님 어하핰 받으시려고 저러 왜 그래요 아잇 아잇 네 오omi, 근데 얘가 노관이라는데 이게 맞아요? 시원하게 부어 못생긴 것 같은데 니가 먹으면 안 돼? 자, 다시 한번 먹었습니다 자고리 칠어요 자고리잖아, 가깝다와 아, 싫어 안가? 아, 늦었다 자고릉 자고릉 이게 더 바삭 없어야 되나? 너무... 음... 칠떡칠떡한 것 같다 아이고 50대 입맛에 맞춘 거지 이빨이 힘이 있지 어떻게 까야 되는거니? 나는 모르겠지 근데 술을 그렇게 먹어도 직각, 직각만 각만 맞추면 돼 난 그런 거 안 해버려 이거 딴 거야, 이거 딴 거야 살짝 덮어놓은 거야 아니, 따기가 없어서 차라리 이걸... 이걸로 까야지 이게 까고 가요? 저거 까고 아, 그걸로 그렇게 안 따,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했다 여기다 집어넣었다던데? 그게 돼? 어, 되지, 오픈어처럼 우린 먹을 줄만 알지, 그런 거 몰라 어후... 우리는... 아...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세게 따자고 우리는... 어, 이런 거 할 줄 몰라, 이거 우리 딸내미 가르쳐주는데 아이고... 숟가락 깎고 숟가락 깎고 지렛대 알지? 순간... 이렇게 젓가락 깎고 좋은 거 가르치십니다 그건 뭐... 루리 어머니께서, 모친께서 가만히 계셔? 좋은 거 가르친다 용인은 사장님 이거 따뜻하게 나오네 예? 따뜻하게 나오네 옷 몇 개 끼, 내 것까지 입고 잘 입고, 내 것 입고 곧 잠시 예? 곧 잠깐 추워 아니, 잠깐은 아니고요, 한 2시간 정도 잘 달린다, 저 새끼 조그만 새끼가 잘 달리네 1번 타다인가 보다, 얘 김성환이 형 아유, 요즘은 다 몰라 여기다 하고 이렇게 딱 하는 게 낫지 그걸 왜 섞고 그냥 여기 이렇게 먹을 때 눈붙이지 아유,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어쨌든 사장님 장사 좀 주세요 우리는 장사 안 돼요 얘가 지금 부들부들 떨잖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 당대는 다행 그럼 다행이지 사장님이 뭐 인기가 좋아서 치면 여자들이 와 그거 먹는 거 보니까 인기가 좋은 거야 인기남이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오니까 가버려요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니, 진짜 오늘 마이크 없이 했네 성능이 좋아서 노가리 앉은다 노가리 앉은다 요즘 나까지 나오는 건가? 나까지 나오겠구나 응 너까지 나오겠구나 내가 광각이잖아 천 원짜리 변호사 내가 봐가지고 천지현인가? 천지훈인가? 남궁 남궁 뭐지 걔가? 남궁 연인지 뭐 남궁 연인지 뭐 남궁 연인지 세탁소 차 끌고 다니면서 자비 애인이 살해당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거 보험이 차는 거잖아 그거 보험이 차는 거잖아 그 보험이 저거잖아 그 아버지하고 딱 관련이 있는 아유 아유 먹고 가야지 추운 가을 밤에 응? 기본하네 순주에서 또 이렇게 먹었네 먹으면 좋지 아유 오뎅탕이 좋지 아 오뎅탕 보시죠 목욕탕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 사람이 아 뜨거운데요 목욕탕이 아니고 오뎅탕 탕탕 음 아 좋다 아유 뭐 어쨌든 아 또 김 얘기하네 김성경 김장사 왜 김세냐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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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한테는 아 형님 나도 한 번 해야지 나는 이거 찍어서 내가 이제 처음에 찍은 거 있잖아 그걸 내가 너무 기니까 눈데로 눈데로 보고자 해 내가 그래도 우리 집단 이렇게 다 본 거야 나 그때 참 모습까지 다 봐요 나 그렇게까지 안 볼 줄 알았는데 여자들은 다 봐요 그러니 딸도 나 딸이 몰래 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 보고서 아빠가 뭐 어쩌저쩌고 고 뒤에 둘이서 또 막 샤부작샤부작하네 아 그걸 또 다 보냐 아 그걸 또 다 보네 아빠 출연인데 봐야지 아 아 주연인데 주연이 아니고 뭐 노래도 그럼 칼국수를 먹겠지 하고 칼국수를 또 시켰어 아 입도 안 돼 집사님이 야 둘이 저기 아들하고 둘이 가서 밥이 없지 진짜 톡국을 먹어 톡국을 먹어 톡국을 먹어 왜요 어떻게 또 아 화면에다 대고 막 덩크 지는 거 같아 아니지 나 잘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건 내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아니네 내가 저희 딸이 좋아하는데 우리 딸은 다 맞춰줘 나를 하 싫어도 아 뭐 저 오늘 좋은 시간 됐고 딸이 말하는 멘트가 진짜 다음에 한번 보셔야 되는 진짜 멘트가 사랑스러워 근데 우리 아들아 이 새끼가 직설 얘기한 아빠 이걸 돈 주고 사먹어 편집할게요 야 아들아 그거 나한테 얘기해줘 말고 저거 사랑님한테 얘기하라 아 이거 돈 받고 파냐 이렇게 나한테 그러냐 비싼 건데 아 그리고 아니 싸대 우리 아들이 이러니까 싼지 어 그래 뭐야 아 그래요 아 우리 애들은 가자 빨리 근데 우리 딸은 아 좀 좋은데 우리 아들아하고 집단은 도로를 떠나서 안 먹어 하나도 안 먹어 하나도 안 먹어 진짜 숟가락도 안 먹어 오죽했으면 내가 시에 서기 가서 둘이 가서 쫙깔기라도 먹으라고 아 쫙쫙 바람은 쫙깔기라도 먹으라고 하하하하 참바람 물 따는 거 해바람 물 조개 찜 아 이거 이거 그냥 마요네즈우유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따볼게 이제 아유 누가 아니야 나는 솔직히 먹는 걸 먹는데 선생님 내가 얼마나 고급인지 알아요? 내가 쓰면 이렇게 좋았는데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? 누가 다 따줬 때만 먹은 거야 내가 따지는 것만 옛날에 스탠드바 가서 내가 퇴근을 때 제일 봐야 내가 스탠드바야 스탠드바 스탠드바 스탠드바가 20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아니 몰라 나 대학교 다할 때 제일 아니 20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얘기하고 뭐 그런데서 먹었지 영화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거기 보면 스탠드바가 그래서 저 누구지? 그 주인공 그 옛날에 나는 잘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잘 사니까 내가 내가 잘 사니까 아니고 아버지가 생일선물로 차 사주잖아요 아니 그러셔도 되겠어 너무 건조해지고 물이 물 바닥에 뿌리지 그런데 아버지가 잘 사는 거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세무선물을 쳐다 두잖아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렀었네 어제보다 더 추렀었네 야 가만히 있구만 뭘 돌아간데 깜빡거리잖아 절전모드잖아 졸다라는 거 표시인 줄 알았지 어우 제가 많이 졸았죠 아니 너무 좋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아 이걸 손으로 돌리는구나 옛날에 아카는 되잖아 네 해보자 오늘 저기 두 번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출연확정 출연확정 출 컴백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좋다